엠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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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박장 안 맞는데요? 감사합니다. 예상치 못한 앵콜곡으로 그러면 저희 빠르게 앵콜곡 들려드리고 또 뒤에 다음 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앵콜곡으로 들려드릴 거는요 재즈곡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웜사운드라는 밴드였고요 여러분들 공연 즐겁게 봐주셨으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영상도 해주시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웜사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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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